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영록입니다. 오늘은 두 건의 현안 논평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28억 원 재산신고 누락이 개인 프라이버시입니까?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산신고 누락을 지적받고도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징계 여부에 대한 답변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작년에 신고한 재산이 1년도 안 되어 28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합니까? 더욱이 김대기 실장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통령 실 비서실장의 재산 누락과 징계 여부가 개인 프라이버시입니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거짓 또는 중과실로 3억 원 이상 재산 등록을 누락한 경우 과태료부터 해임까지 가능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28억 원입니다. 신고한 재산만큼의 약수를 누락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당연히 공직자 윤리로부터 징계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김대기 실장은 왜 대답을 못합니까?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징계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재산 신고 누락으로 국회의원 자격 박탈까지 벌어지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애외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공정과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입니까? 김대기 실장의 재산 누락은 윤석열 정부 공직자 청년과 공익적 자세를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 사생활을 마음껏 즐기셔도 좋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징계 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의 불신에 답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논평입니다. 섣불은 공매도 금지로 주식시장을 롤러코스터 타게 만드는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6일 공매도 금지가 첫 시행되며 폭등했던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폭락하며 연 이틀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연 이틀 천당에서 지옥으로 오간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이 무슨 코인 시장이냐고 푸념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뿌릇뿌봐야 할 사회의 악입니다. 하지만 정부 조치가 시스템 정비와 제도 개선 대신 총선용 지지율 부양에만 꽂혀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 하겠다는 말처럼 정부와 여당은 아무 준비 없이 졸속으로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꺼내든 데 이어서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꾸어 공매도 금지를 날림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준비 없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공매도 금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고 외국 투자자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더욱이 공매도 금지는 없다던 금융행정당국은 하루아침에 입장을 뒤집어야 했고 그만큼 시장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한 시장의 불안을 대체 어떻게 대체하려고 합니까? 이런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탈 많았던 실질적인 공매도 개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공정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